테리야, 제가 아까 말하고 있는 거잖아. 지금 말하는 거 아니잖아. 어? 손가락 잡아. 너가 하고 있으면서 왜 언니한테 하지 마 라고 하고 있는 거야, 지금? 어? 왜? 너가 있으면서 왜 언니한테 하지 마 라고 한 거냐고. 어? 언니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. 너 잔소리가 아니야. 잔소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. 그게 아니라 너한테 들으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. 근데 너가 자꾸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. 응, 응, 말아. 응, 응. 그래, 어쨌든 그렇게 하지 마. 테리야. 지금 언니가 말하고 있는 건 너한테는 배음이 되는 말이야. 그 말이 고마운 걸로 생각해야지. 네. 왜? 너는 계속 하지 마, 하지 마 라고 하는 거야? 너가 그리고 또 그런 말을 할, 그런 말을 할 거를 만들었으면서, 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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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그러지 않게 했어야지. 너가 언니한테 그러는 거야? 응? 언니는 무슨 나쁜 짓도 안 했어. 근데 너가 언니한테 지금 화면을 해본 거잖아. 그만, 그만 말해, 나한테. 응? 언니한테 그만 말하라고. 응? 그럼 좋은 얘기도 안 말할게. 안 말해, 안 될 거 같아. 때깍딱 떨어져야지. 엄마, 이리로 와봐. 어, 왜? 테리가 하라고 그랬으면서, 테리가 이렇게 발로 했거든? 응. 테리가 그랬으면서, 나한테 하지 마, 화를 내고, 혜리 방금 안했으면서 지금 혜리가 밤 늦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애기들은 낮잠을 자야되는 이유가 그런거에요 지금 정신이 혼미하고 지금 꿈속에서 지금 장태리는 꿈속에서 놀고 있는거에요 아니야 나 아직 눈 뜨고있어 눈은 뜨고 있는데 지금 정신이 자고 있는거에요 아니야 정신? 그 척추 있는 정신? 아하하하하 그건 신경이고 엄마밖에 안보이는데 지금 꿈꾸고 있고 지금 얘가 지금 엄마 뭐해줘 물 옆에 있잖아 엄마 커피인줄 알았는데 어우 너 물이야 정신 차리고 자 시간 되면 밥상도 차리고 잘자 굿마이 굿마이 나 되게 혼자 사는 것처럼 말한다 그치? 엄마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말한다 뭐가? 내가 되게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말한다 잘자 그렇게 야 아 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